아 그림자로 잡자고 저 두명이 너무 붙어있어서 그림자로 될라나 모르겠네 오케이 한번 해보자 그림자로 근데 그게 그 섀도우 그 뭐야 그게 그렇게 뭔가 쉽질 않아가지고 잠깐만 일단 해볼게요 그러면은 일단은 총을 걸어넣고 섀도우로 총 걸어두고 그 다음에 하에토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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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섀도우를 표창으로 뒷 녀석을 잡고 동시에 움직인 다음에 자르면 되겠네 앞에 가서 좋아 갑니다 지금 섀도우 갈게요 이제 세 마리 동시에 잡습니다 지금이야 잡고 오우 그림인데 예스 좋았어 좋았어 멋있게 잡았다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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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승리의 기쁨에 취해 있는데 지금 아 다시 해야되잖아 이 멍청아 저장 안했어요 다시하면 됩니다 아 이 새끼 눈치가 없네 일단 잡아주고 저장하고 저 무게인으로 일단 시체유기 일단 여기서 시체유기 해주고 일단 여기서 시체유기 해주고 예이 됐다 좋아 일단 뚫었습니다 지금부터 파리타임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더이상 무서울건 없어요 위쪽 다 뚫어놨지 이제 너희를 죽이는 일만 남았다 어 이제 정리가 됐어 이제 이렇게 간다 지금부터 성이 잠입합니다 맞아 여기 일단 술병 어그로부터 끌어야돼 일단 처음에 여기다가 술병하나 던져놓고 여기있다 여기 갑니다 일단 이놈부터 잡죠 저거 저거 봤죠 지금? 하 일루와 반가워 건방지게 근무시간에 음주를 하다니 사형 근무에 기본이 안되있군 어 술병은 할수없어요 저 뒤에 사무라이 저 사무라이도 걸리는데 좀 그리고 내가 아까 얘 좀 거슬렸거든 이녀석 좀 거슬렸어 무기엔총 리치가 좀 짧네 얘 안되네요 무기엔총은 얘도 어그로가 될라나 안되안되안되 저 무기하라가 되게 넓어가지고 하얘토가 좀 더 활약해야겠는데 뭐 하얘토가 낯설차례야 좋아 뒤에 왔다갔다 거리는 애가 없었으니까 일단 얘 음 아 강나왔어요 강나왔어요 나왔습니다 강 일단 올라와 올라서 뒤로 돌아 저 뒤에 무기하라를 먼저 잡아야돼 저 뒤에 무기하라를 먼저 잡아야돼 지금 지금 제가 레이더비 추고있는 애있죠 제가 좀 문제야 이쪽으로 나와서 떨어지고 여기 일단 저 아래 두명부터 잡아볼까 음 이거 돌로 돌 던져두고 아 저 사무라이가 문젠데 사무라이가 없어야되는데 사무라이가 없어야되는데 아 뭐야 왜 안돌아가 돌 던졌는데 시야가 안돌아갔다 그니까 다 보이는 시야라서 안돌았나 왜 안돌아지 시야가 음 시야가 좀 보이는 시야였나 좀 더 앞에가서 던져야겠네 하아 아냐 이거 이 방법은 안되겠다 스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음 그니까 무게니랑 섀도우로 잡아야겠다 그래 자 그림 나왔죠 어 갑니다 지금부터 그 다음에 그 다음에 하야토 하야토 저 아래쪽 사무라이 딱 지나가면은 그 때 딱 잡아보는걸로 멀리가네 지금 이거 할까 하 쟤가 보네 저 뒤에 뒤에 무게하라가 본다 하아 진짜 젊은하게 났다 진짜 정말 잘 배치해놨다 얘가 외봤지 근데 얘가 볼만한 그게 아닌데 와아 모서리 걸리는거 봐 야 이새끼 시야 모서리 걸리는 뒤졌어 넌 와아 얍사빤 자식 저거 칼로 슥삭하고 바로 옮이자고? 그래? 그러면은 여기서 됐다 오 됐다 됐다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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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게인도 치웠어 지금 와 이게 근데 컨트롤하는게 쉽지가 않아 쓰읍 이게 아 진짜 보 진짜 헷갈려 컨트롤이 패드라서 좋아 일단 잘 잡았어 저거 자 여기다 좀 치워두고 좋아 건방진 것들 다 죽여주지 여기서 저장 근데 키보드로 해도 어려울거 같긴해 복잡한건 매안가질거 같은데 일단 저 뮤게인 잡아야겠 아 저 아래에 사무라이 잡아야겠다 사무라이 아니지 아니지 이거지 이거지 내가 아까부터 그리던건데 되게 좀 통쾌하게 죽이고 싶은 그림이 하나 있었어 지금부터 실행하러 갑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기다리고 있는거지 올라와 이 새끼 올라와 뒤졌다 넌 나와 나와 안녕 이 새끼야 그래 너 아까부터 좀 얄미웠어 죽이고 싶었어 시체유기 잘가라 좋아 내가 원하던 그림이야 좋아 일단은 이제 또 큰 그림 그려야죠 저 아래쪽 사무라이 돌아다니는거 쟤 한번 잡아주고 어 위험한데 아 아 너노노 너무 빨리 나갔다 저 레이더만 잘 피해서 일단 뒤잡은 다음에 죽이면은 저 사무라인을 잡을 수 있을 거 같아요 느낌이 레이더만 살펴 아 의심병 환자 진짜 아 저 의심병 환자 진짜 저 사무라이드 돌하고 술에는 영향을 안 받아요 그 어그로 끌리는 거는 일반 병사들만 끌리는 거라서 와 뭐야 뒤 돌 때 잡아야 되나 옆으로 빠져서 잡으려고 했는데 되게 엄청 넓네 생각보다 하야토가 걸렸나? 아 하야토가 걸린거야? 그래? 일단 얘가 어 잠깐만 얘 술각인데 지금 얘 술로 잡을까? 술각인데 지금 일단 사무라이를 잡고 저기 두 명은 술로 잡으면 되겠다 느낌이 여기서 일단 얘를 잡죠 오너라 오너라 안녕 어 뭐네 아 끝에 있을 때 정확히 잡아야 되는구나 람지님 어 이따 왜요 아 이거 안걸릴 줄 알았는데 거의 끝에 왔을 때 바로 잡아야 되네 지금 와 레이더 바로 옆에 보인가요 그런데? 이거야 와 레이더 바로 옆 이거지 우리 사부님 어서오세요 그래 그래 저 두 명은 이제 죽은 목숨입니다 이거 간지런한 섀도우 한번 가야겠군 여기 오케이 오케이 범이 있다 이게 아마 좀 멋있을 것 같다 아 아 이거 뭐냐 아 와 왜 갑자기 들어와 아니 이새끼 아 진짜 얍사부하는 새끼 왜 갑자기 들어와 아니 저거 무기야랑 같이 잡을라 그랬는데 뭐야 나 이거 세이브 안했음 아 그냥 이거 술병으로 잡자 안전하게 잡는게 낫겠네 이이이思이들다 술병으로 잡자 그냥 여기 있다 어 두 명 두 명 오 두 명 두 명 이에이 안녕 야 근데 술로 유인한다는게 참 그렇다 응? 얘네도 전쟁 때 얼마나 힘들면 저 술병 보고 오겠니 근데 그 술병으로 유인해서 단무지마냥 썰어버리는 불쌍하네요 좀 야 이러다 할아버지 안쓰겠는데 할아버지랑 유키 안쓰고 그냥 하겠는데 느낌이 일단 뭐 이녀석 잡는거는 뭐 어 여기도 아니죠 저 무기하라고 보겠지 뒤에 있는 애가 어 안보네 여기까지 샷도 안되네 그죠? 이게 이득이네요 앉아 오케오케오케 화약통이 아마 미션일거에요 저걸로 창고를 부수는게 미션일걸 내가 알기로 일단 얘도 그리고 얘는 범위가 몰라나? 잠깐만 얘는 좀 좋아 그러면은 아니 쟤가 문제가 아니에요 쟤 위 위가 문제에요 저 위쪽 뒤에 애들이 어 저기 못가나? 와 여기 못가네 일단은 이 아래에 있는 무기하라있지 쟤를 먼저 잡을게요 여기 아래에 있는 놈 제발 이거 안걸리면 좋겠다 안걸리면 좋겠다 예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이 멍청한 놈 좋아 얘가 좀 거슬렸는데 어? 발림? 아 발림 아 보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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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근데 폴을 지금 살리면 되나? 그냥 미션 깨질라나 그러면? 한번 살려볼까? 아 아니야 아직 아니에요 아직 풀긴 했는데 풀리진 않네요 아 여기 문 있네 어 여기 문 있네 어 근데 저 사무라이 가면 얘네부터 죽이죠 민지 죽이고 싶어 그냥 다 죽이고 싶어 일로와 다 죽이고 싶어 어 미안 아 미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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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너무 대놓고 죽였다 아이 미안 미안 아 미안 저 아래 있는 걸 컨트롤 해보자고? 좋아 한번 이거 컨트롤 해볼게요 오냐 아 걸림 사무라이가 못보도록 컨트롤 한번 해보자 해보자 근데 하긴 그럴 필요 없는데 이게 하얘토가 아니라 만약에 이 무게니였으면 하얘토 잠깐 빠져있어라 무게령님 나가신다 아 아 하얘토야 야 하얘토야 아 하얘토야 이 새끼야 좀 아냐 그림자도 필요없어 무기 무게니 있으면은 그냥 그림자 안하고 때려잡으면 될 것 같은데 아 하얘토 제발 못보는거지 무게니 있으면은 그냥 때려잡는거야 좋아 저 문이 열린거는 왜 못보지 근데 저 약간 울타리같은데 문 열어놓은건 못보네 멍청이들 어 뭐지 걸림 아 스킬쓸껄 아 괜히 괜히 달려왔네 그래 스킬을 써야되는거였는데 어 아니다 얘 죽여도 되겠다 괜히 쟤부터 죽였네 맞아 무게니였지 어 그 다음에 이녀석을 학살간다 일루와 다와 밤이 무게령님을 건드려? 군방진새끼들이 일루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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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가 쏟아놔야 이 자식 좋아 됐다 일단은 여기 화약 이 화약을 어디로 날아가는거지? 창고쪽으로 가서 창고쪽 이거를 여기다가 넣으면 되나? 사람은 자기 나 need 자부심을 deux 사람은 자기 나의 자부심을 가져야 하오 좀 cel Licht 나도 이걸 모르겠어 창고가 어딨어라 이게 이게 미니 맵에는 아 빛금있다 여기 빛금있네 여기있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총쏘면 되겠네 이거 하얏토 총으로도 쏴도 되잖아 그치 저장한번하고 굳이 뭐 다쿠마 총으로 쏠필요없지 사격준비 어 그게뭐야 그치 이렇게 큰소리가 나는데 못알아듣는다고? 뭐야 저건 뒤졌어 감히 나려봐? 이 새끼가 놀라고 수리할려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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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새끼가 어디 건방지게 지금 좋아 순식간에 두벽을 잠재웠다 무고한 주민은 무슨 날 봉계세다 그 다음에 재정비 울코토구 장군 울코토구 장군 막사 근처에 안전한 장소에 결집하세요 여기 결집이네요 일단 여길 또 뚫어야 되네 야 그러면 야 잠깐만 일단 이 아 얘네 얘네 써야되는데 얘네 어떻게 쓰기 아 나 진짜 돌아버리겠네 이거 나 얘네 좀 쓰고싶은데 쓰기가 참 그러네 다 쓸어야되나 여기 무게인으로 다 뒤에서부터 그냥 처리할까 아 뒤졌다 간다 학살 간다 지금부터 진짜 옛날에 여러분들 천주라는 게임 아십니까 천주 지금부터 천주 갑니다 천주 일단 대문을 연다 이거 여 맞다 여기도 열어줘야지 천주 천주라는 닌자 게임 몰라요 엄청 유명한 게임 있는데 내가 왔다 너흰 다 죽은 목숨이다 죽었다고 복창해라 죽었다고 복창해라 멍청이들 못봐 못봐 멍청이들 못봐 못봐 우리 초콜릿님 들어가세요 자 그 다음에 아 이거 뭔가 미션 순서가 웃긴 것 같은데 내가 얘네를 데리고 저 할아버지랑 유키를 데리러 가는 미션이 아닌 것 같은데 지금 뭔가 꼬였어 지금 이상하게 일단 여긴 다 쓸었네 어 여기 다 쓸렸네요 지금 웬만큼 다 쓸렸고 일단 어딨냐 얘네 아 가까이 있네 여깄네 여기 여기만 쓸어주면 알아서 오겠는데 그러면 하얗도록 그러면 하얗도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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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얗도록